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의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전공 1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과랑 정형외과라고 그랬죠? 그 근거로는 경쟁률이 무관한 육군사관학교 위탁생들이 가는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봅시다. 의대를 졸업을 해서 의대 6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와 필기를 모두 합치면 의사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인턴 1년을 마치고 정형외과 지원을 해요. 합격을 하면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되는 거고요. 레지던트를 4년을 합니다. 정형외과 시험을 붙게 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플러스 Y염색체에만 붙는 조미료가 있죠. 군의관이 있죠. 군의관을 3년 플러스 6주를 갔다 오게 됩니다. 펠로우를 보통 1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가 무슨 과임을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왜 의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 1등인지 말해볼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대생들이 자기네 미래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뭐냐? 수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안 할 것이냐? 수술하는 과는 당연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상형외과, 이비누과, 산부인과, 외과, 안과, 흉부외과 이런 과들이 있죠. 수술 안 하는 과들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명상외과, 병원외과, 진단검사외과 뭐 이런 과들이 있고요.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은 아, 난 수술을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형외과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1번. 네, 들어오세요. 아, 허리 아프시다고요? 네, 그럼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받고 어, 신통예약 드릴게요. 나가셔가지고 오른쪽 방 가면은 물리치료 칠 방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치료 받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다음 두 번째. 아, 아파, 아파. 이제 의사선생이 또 앉아가지고 음, 음, 아, 음, 음. 엑스레이 보시면은 인대가 늘어나 있어요. 혹은 엑스레이 보시면 뼈가 부러졌어요. 음, 이 경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치료 인대가 늘어났어요. 일단은 부목 고정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깁스합시다. 깁스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1번을 생각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수술하는 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수술하는 거예요. 정형외과는 기본적으로 뼈와 근육 수술을 합니다. 근육 수술도 정형외과가 해요. 여기서 정형외과 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심장과 폐를 한다 했잖아요?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도 허리뼈, 척추뼈랑 뚜껑, 머리를 연다고 했고 다 각자의 스페셜리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정형외과는 뼈랑 근육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은 왜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매력적이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뼈랑 근육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수술 중간에 죽거나 이런 일이 좀 적겠죠? 그게 정형외과의 매력이에요. 예를 들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과들은 가끔 환자를 살려도 문제, 환자를 놓쳐도 문제입니다. 환자를 놓치는 건 당연히 문제 되는 거고 환자를 살려도 문제라는 거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형외과는 그보다는 덜하죠. 뼈랑 근육은 환자가 상태가 안 좋으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과들보다는 훨씬 그런 상황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의사는 모름지게 수술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지라고 생각하는 의사생들 중에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덜한다고 생각하는 과들을 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과가 정형외과 같다는 거죠. 수술은 하고 싶은데 너무 리스크한 게 크면은 물론 좀 멋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3작을 봤을 때 이야기고 자기 인생이 걸렸고 환자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선뜻 고르기 힘들거든요. 보상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스페셜리티하게 살고 싶고 수술하고 싶은데 리스크는 조금, 조금 덜했으면 좋겠고 그럴 경우에 가장 괜찮은 선택지가 정형외과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금닥터형 그러면은 응급도 없고 환자도 죽지도 않고 하고 싶은 수술을 마음대로 하고 완전 개꿀이네? 완전 개꿀이야?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생들이 지원을 하죠. 인턴을 지원을 할 때 먼저 물어봐요. 무슨 과를 하려고 우리 병원을 왔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역시 정형외과죠. 그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인턴하다 보면은 갑자기 정형외과 지원자들이 처음엔 10명을 지원을 해요. 2명 뽑는데 근데 편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2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어떻게 돼요? 이상해. 왜 그러냐? 현실을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어? 저 형 왜 퇴근을 안 하지? 어? 저 형 난 당직인데 저 형은 왜 맨날 안 자고 있지? 어? 저 형 왜 맨날 의자에서 저러고 있지? 어? 저 형 왜 인사를 맨날 쉽지? 저 형 왜 맨날 통화 중이지? 어? 저 형 왜 살아있지? 이런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 물론 뭐 심장외과 형배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가 1년차가 어? 퇴근이 없는 병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하하하.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교통사고나 환자가 와요. 특히 오전에 늘었죠. 뭐 이상한 뭐 이거 이거 타는 거. 휑 타는 거. 이거랑 오토바이가 늘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부러져서 병원에 옵니다. 이런 외상 환자가 오면은 어떤 과가 만날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연히 외과 만나고 신경외과 만나면 머리가 좀 다쳐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만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쌓여있어요. 정형외과 환자가. 보통 쌓여있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가 낫다. 근데 뭐 삼중투돌이다. 그럼 어떡해? 다 모여요. 다. 뭐 흉부외과 뭐 다 모이지만 정형외과가 당연히 껴있단 말이에요. 뭐 이국정 교수님 외상외과가 있잖아요. 외상외과 팀에 정형외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붙여줘야지. 누가 붙여? 정형외과 붙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수술을 무한으로 즐기는 거 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플러스 이런 응급 말고도 우리 할머니들이 허리 아프다 허리 수술하고 젊은 헬스와 열심히 하시는 우리 헬창 분들이 으악! 으악! 데드리프트 으악! 하다가 우악!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죠. 신경외과 나눠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무릎 아프다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운동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와서 햄스트링 근육수술을 하기도 하고 농구하다가 넘어졌는데 어깨가 부러졌으면 어깨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수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아요. 왜냐? 모든 뼈와 근육, 관절을 다 보니까 정형외과 기본적으로. 일단은 환자 풀이 되게 많으니까 수술도 많고 아 그럼 금닥통형 수술만 하면 되니까 뭐 괜찮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수술은 전문의들이 보통 하고 이제 전공의들, 레지던트들은 알아서 좋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수술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죠. 소독! 드레싱이라고 하죠. 드레싱은 밥으로 치면 김치 같은 거야. 되게 필요한 거죠. 항상 있어야 하잖아. 무조건 있어야 돼. 드레싱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환자가 많으니까 100명 정도를 드레싱을 한다고 해요. 친구랑 동계 나눠가지고 50명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명당 1분만에 드레싱이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3분? 4분? 이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세팅하고 이동하고 한 5분? 5분 잡고 50명이면 250분이죠. 드레싱만 4시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한 3시간 안 잡고 드레싱 한다고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은 드레싱이 있습니다. 플러스 응급실, 콜이 있겠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넘어졌는데 이거 타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 정형외과도 만나봐야지.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급실 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술하는 과인데 정형외과도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외과랑 영상외과 마찬가지로 정형외과도 방사선을 쬐는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형외과 들어가면 막 납보이라고 해요, 납보. 그러니까 방사선을 막아주는 거 차폐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납복을 막 입고 수술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납복이 인자강이라고 해서 인간은 그 자체로 강하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무겁지 않아요. 수술이 또 3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술은 4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하려고 서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무겁거든요. 무거워요. 정형외과 특성상 막 기구도 좀 무겁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납복도 무거운데 기구도 들고 가끔은 다리도 좀 들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쓰는 일이 더 많아요. 납복을 왜 입냐 방사선이라고 했죠. 방사선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납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납복 안 입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하면 이제 좀 불임 문제도 있고 바람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입어야죠. 그러면은 여러모로 이제 좀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단 수술하는 것도 힘들고 수술 끝나고 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죠. 또 뭐 하라고 해서 제가 수술 전에도 관리를 해야죠. 어떤 관리냐? 수술 전에 이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제가 한 바 있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영상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한테 말합니다. 몇 살 몇 살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 내일 수술할 건데 수술 가능성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회신을 보내요. 선세트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회신이 안 와서 바빠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수술이 빵꾸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누구인가? 혼나겠죠? 그러니까 빵꾸 안 날려고 열심히 퇴근하자마자 달려갑니다.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안 달려가요. 그래서 아 저 내일 수술을 한단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전날에 와가지고 막 난리야. 근데 바빠 막 지금 벌써 막 수술만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폴로 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드레싱도 해야 돼요? 드레싱 언제 하냐? 새벽에 합니다. 5시, 4시쯤 해요. 그럼 수술 끝나면 끝이냐? 아니 수술 끝나면 수술도 차트 정리를 해야 되고 내일 수술한 환자 정리도 해야 되고 수술방도 이제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일이 많아요. 거기다 플러스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목숨을 담보 잡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큐포드나 이런 애들 자전거 좀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 그런 목숨을 걸고 타시는 우리 이제 항상 외줄타기를 하시는 우리 분들은 응급실에 자주 와요. 그러면 이제 응급의학을 만나지만 응급의학 가서 콜을 하죠. 이제 정형외과한테 환자 이거 여기저기 다 부러졌는데 팔다를 다 부러졌는데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그러면 또 내려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보고 그러니까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은 1순위로 선호를 해서 병원에 가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은 뭐 이과 하면 좋겠어. 좋아 보여. 왜냐? 멋있잖아. 일단 수술한다는 거는 멋있는 일이잖아요. 뼈랑 근육을 완전 스페셜하게 보는 전공이고 그 어떤 과들도 물론 신경외과랑 재활외과 마실통증의 약과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하고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신경외과 나눌 수도 있지만 정형외과만 할 수 있는 어깨, 무릎, 팔 부러진 거 이러면 골절 이런 건 사실 정형외과 특유의 정형외과만 할 수 있는 특수, 스페셜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매력이 넘칩니다. 스페셜하다는 게 엄청 크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싶어서 의대로 왔고 의사가 됐는데 일단 수술하는 과 중에서도 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리스크. 사람을 놓치는 리스크가 좀 적으면서도 환자한테 만족을 주는 게 커요.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지면 진짜 아프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팔에 붙으면 덜 아프잖아요.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뼈와 근육에 관해서는 거의 뭐 하일케인과 선호민이야. 거의 듀오야 듀오. 어시스트랑 꼴 다 해먹는 것처럼 뼈랑 근육에 관해서는 거의 다 해먹는 그런 전공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면은 좀 멈칫거리는 거지. 그리고 방사정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잠은 자나 싶고 퇴근 이야기하면은 넌 정외과 올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있고 어쩌 형은 대체 아픈 것 같은데 병원도 못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다. 왜냐? 스페셜하고 멋있고 리스크가 좀 적으니까 아니 그럼 닥터형 흉부외과와 마찬가지로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흉부외과는 사람이 죽잖아요. 환자가 죽어 엄청 많이 죽으니까 마음의 힘이 너무 좀 마음이 무너지는데 정외과는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는 수술하다가 죽는 환자가 비율이 좀 적은 편이니까 솔직히 멋있잖아요. 뼈랑 근육에 관해서 완전 스페셜하다는 게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하기 힘든 전공이라는 게 꽤 멋있으니까 그리고 환자군도 애기부터 할머니까지 완전 환자군이 많고 통증도 바로 개선해줄 수 있고 일단은 무엇보다 수술과로서 자부심이 우뚝 선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이 선호를 하고 막상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10명 지원을 했는데 2명 모집에 10명 지원을 했는데 이상하게 인턴 끝날 때 되면은 2명 모집에 2명만 남아있는 좀 그런 전공이죠. 그러니까 막 버틸 사람만 버틸 수 있는 진짜 난다 긴다 한 애들 중에서도 아 잘 긴다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와 진짜 독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외상외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의사라도 살 수 있는 외상외과를 살 수도 있고 환자군도 많고 전도 유명하고 수술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그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좀 수술하는 과 치고는 리스크가 적은 편이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손 같은 게 잘리면은 손을 붙여주는 역할도 성외과도 하긴 하지만 정형외과도 하고 다리가 좀 직 눌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드릴 같은 걸 이제 드릴꼬밍 하면서 이제 다리를 자르는 뼈를 자르는 역할도 정형외과가 합니다. 패럴림픽 보면은 다리 한쪽을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알티피셜로 붙여가지고 인공다리 좀 사용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정형외과가 하는 거고 완전히 진짜 스페셜한 전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씌우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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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